어제저녁 인천시 서구 왕길역 인근에서 화려한 불꽃축제가 펼쳐지며 지역민들에게 아름다운 가을밤 추억을 선사했습니다. DK아시아가 왕길역 로얄파크시티 프로주 중공을 기념해온 음악축제 토토로 파티 특식 콘서트에서는 모든 건물에 한꺼번에 불을 밝히는 점등식도 함께 열렸습니다. 불꽃놀이 후에는 효린과 박지원 등이 무대에 올라 다양한 장르의 음악 공연을 선사하며 주민, 방문객 등 만여 명과 특별한 경험을 나눴습니다. DK아시아가 5월부터 매달 진행하고 있는 토토로 파티는 매번 콘서트장이 만석일 정도로 인천지역 대표축제로 자리잡았습니다. 불꽃놀이 생각지도 않았는데 굉장히 멋있었고 하여튼 어메닝했습니다. 오늘 행사를 계기로 앞으로 많은 행사들이 개최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